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들쭉날쭉 비도 오고 쌀쌀해지고 그러네요. 식물들도 많이 움츠러들 것 같아요.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머지않아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를 해서 또 실내로 들이려면 조금 그냥 막분에 심어서 그냥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토분으로 얘가 또 과습에 약한 아이라 토분에 분갈이 해줘서 겨울에는 봄까지 따뜻해지는 봄까지 실내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무늬가 참 독특하고 이쁘죠. 이런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뭐 일종의 변종이라고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초록초록한 잎보다는 좀 키우는데 조금 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초록이 섞여 있는 아이들은 또 괜찮은데 또 하얗게 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아이들은 조금 약하다고 특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장 보세요. 반쪽은 쌈분의 이쪽은 초록이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참 신기하다 그죠? 이 아이 분갈이 해서 실내로 드려보겠습니다. 완전히 거의 한 20% 아래쪽까지 거의 다 말랐다 싶을 때에 물을 줘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열대 지방 출신이라면 또 뭐 조금 습한 지역, 습하고 그런 환경을 좋아하나 싶지만 이 아이는 과습에 특히 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물이 바짝 마를 때까지 뒀다가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아이입니다. 물 관리만 잘하면 순둥한 아이라 제가 오늘 분갈이 해서 여기서 베란다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서 실내로 드릴 예정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훅 내려가니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흙을 한번 털어 볼게요. 얘를 자고를 분리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제가 물을 어제 물 줘가지고 와, 뿌리 보세요. 뿌리 대단하죠? 이렇게 튼튼합니다. 일단 상황을 봐서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털어 볼게요. 흙을 요거 요거 그 제가 페페 필레아 페페키오가 있잖아요. 그 아이만큼 뭐 자고를 잘 달아주는 아이다. 요렇게 소문이 난 아이니까 이 아이도 자고가 이렇게 붙어있죠. 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살 화분 터는 김에 좀 분리해서 따로 키워보고 요렇게 떨어졌어요. 괜찮을 것 같죠? 또 애들이 추위를 타는 반면에 또 광양이 부족하면 요런 무늬가 또 사라지고 초록한 잎으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살아남으려고 초록한 잎으로 변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또 햇빛을 어느 정도 쬐 줘야 하는 아이기도 합니다. 그쵸? 조금 그런거 보면 조금 햇빛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겨울엔 또 실내에서 보내야 되고 요 아이가 조금 그렇죠? 그래도 얼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실내로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좀 힘들어하는 아이라 음 요 아이는 분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구를 달고 있으면 엄마들이 모체가 힘이 좀 들까 해서 옮긴 뿌리만 살짝 털어서 그냥 심어줄게요. 얘는 과습 때문에 제가 토분에 심어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뒀던 토분인데요. 여기 상처가 났네요. 제가 몰랐던 상처가 났네요. 아래에 스티로폴이 너무 깊어서 깊은 화분이 과습에 또 약하기 때문에 스티로폴을 깔고요. 밑에 마사 층을 뒀습니다. 흙에도 거의 30% 이상을 제가 폴라이트나 마사를 섞었습니다. 상처에다가 계피가루 한스푼 섞었고요. 그리고 계란 껍데기 대충 부셔서 넣습니다. 배수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흙에 마사나 펄라이트를 넉넉하게 섞어주면 좋겠죠. 이 아이가 키도 있고 뿌리도 좀 깊고 해서 약간 깊은 분에다가 심어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과습에 취약한 아이라 제가 물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분에 심어주고 있는데요. 아이 심어서 또 애기는 애기대로 따로 분리해서 심어서 잘 겨울 잘 나도록 풍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내에서 빛이 부족하면 또 생장 등에 예 신세도 좀 좋아질 것 같죠? 이 뿌리가 굉장히 편신해요. 그래서 아마 다리 잘 잡고 잘 자랄거라 기대는 해봅니다. 또 식물 초록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초록이들을 많이 키우시죠. 오르낙 저는 잡식성이라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키우는 편입니다. 제가 이 분이 키가 좀 커서 가로카메라에 참 잘 잡히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분갈이 해줬으니까 아마 겨울도 튼튼하게 잘 지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아이는 또 작은 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귀엽죠? 여러분들 날씨 차가워지고 있으니까 식물도 사람도 건강관리 잘 해야되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